ỉ잉 solo 나 닉네임도 뺏겼냐 이제? 누가 나이 coup 그라던데 친구한테 괴물질 아니야 물어보니까 도파 부캐 아니냐고glich 닉네임 뺏겼다고 이걸 닦은 남잔데? 아니 숙련도가 이건 데 럭스프사 박아 놓고 이거 해 놓으면 혜지가 아니라니깐 님들 아니지 새로 파 Fran타니까 이거 살짝 선택 married 살짝 다 따기 냄새 많이 심한데? 어? 아니네?! 내 냄새였네 Shiek 달달하네요 아이씨 내 냄새였잖아 아 뭐야 이거 원래 좀 호감작 해야 돼요 다 째드릴까요? 저 다이아랑 게임하기 싫으니까 다 째드릴까 근데 노노 괜찮아 봐봐 호감작 하는거죠 이렇게 어? 아 설마 이거 이거 하이큐인데 특패 칼픽은 아 아니겠지? 아닐거야 아 잠깐만 아 뭐야 7번전인데? 아 잠깐만 이거 다치 않고 도망갈까? 아 나 승격전이라 다치도 못하는데 어이 장지환 도망가는거냐? 맞서 싸워 저는 이기는 싸움 외에는 맞서 싸우지 않아요 도망가는게 맞죠 근데 이기면 되잖아 적 루시한테 개 발라버리면 되잖아 아 오 쉣 진작 루시 믿고있었다고 어서 달달하세요 지환님 후인 가능할까요? 아 프로분이 많아 아니 잠깐만 이거 저 언델 챌린저인데요? 빠잉 저는 내가 알아서 에에에에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 저 미드랑 언델 챌린저에요 뒤졌다 이거 내 한계를 시험해볼 때다 이거 나 챌린저 언델이랑 붙어보고 싶었어 진짜로 어 이제 발릴건 알지만 어느정돈지 와 얼굴이 진짜 못생겨네 네이스 네이스 아 최선을 안 꿀리는데? 어 할만한데? 쟤 그냥 그거네 언럭키 괴.. 아니 럭키 괴물지네 어? 저 럭게는 럭게 어 야 잠깐만 나 접했다 아 이 새끼 안갔네 그래도 잡아주네요 이러면 이득이죠? 어시 들어오고 딱 라이즈 크고 저희팀 핵심 전력은 라이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피자 배달부에요 나이스 오우 쉣 이게 첼 천점의 라이즈인가? 이거 내가 만든거야 어 내가 레드 줬어 라이즈한테 그거 내가 물려가지고 장전 어시스트 지렸다 네이스 아 너무 좋아요 아 나 근데 상대 체를 언뜻이길래 그냥 팬티 찍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야 너무 센데? 아 노랑이네? 아 야 존나 세 템차이 너무 심해 템차 랩차 너무 심하다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요 무시한 려키 장지완이네 아 안된다 아니 이거 너무 죽었어 진짜 여기 죄송한데 카카오 벤 당한거 자꾸 트위치 와서 풀어달라 하지 마세요 안 풀어주니까 채팅을 좀 이쁘게 쳐야지 내가 안 볼 때시던가 나도 강제 2주 당한 폰업 링크 올렸는데 그거는 2주 당할 만하지 저거 기억 저거 그사람이네 저거 내가 트위치에서 롤 중계하니까 카카오 중계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링크 제거 링크 달고 가는데 미친놈이 폰업 링크를 쓰는거야돼 채팅창에다가 아 이거 당연하지 그거는 그거는 체급해야지 애초에 링크 자체가 체급인데 폰업은 어 봐줄 수가 없다 물지야 지금 공주대 매체인 승강전환인데 볼 생각 없냐 아 승강전환 안봐요 솔랭 하려고 교육방송이요? 해드릴 수 있죠 제가 야 카니사 팁 W를 난발하면 안돼요 진짜 확실하게 맞출 상황 아니면 W 빠진 것만으로도 이 딜이 엄청나게 주기 때문에 야 레벨 낮에 들게 하면 안되고 이게 BF 나오기 전까지 평큐가 존나 약해서 굳이 막 들게 할 필요가 없어 야 자기가 원딜인데 핑하를 진짜 안산다 그럼 여기다 박아 그냥 핑하 하나 딱 사갖고 여기다 박으면 진짜 오래가거든 여기랑 여기 할 때는 여기 저기다 박아 놓고 카아 아니야 안삼면 돼 그냥 핑하 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야되는데 야 이러면 망했어요 강사님 죄송한데 수방비 환불 가능한가요? 아직 하루 안해 아 이거는 자연재해라서 환불이 불가능해요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 학살 중인데 이거는 상당히 제 잘못이면 해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온 딜로 구독 구독 벌써 8,440명인데 종우 형 근데 애니 노래 좋아하는데 되게 즐겨들었어 다음 팟 있을 때도 내가 종우 형 오타쿠 아니냐니까 자기 노래만 듣는다고 종우 형 J-POP 즐겨들어요 종우 형 또 강철의 언급술사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같이 있게 강철의 언급술사는 인정해요 저도 봤어요 그거는 아니 강연극은 진짜 재밌어요 좀 오타쿠 냄새 안 나요 애니에서 뭔지 알죠 냄새나는 애니랑 안 나는 애니 서브라이브는 그건 좀 그런데 또 뇌절하네 아 타쿠들 또 비위 맞춰주니까 아이씨 더러워 아 오타쿠 새끼들아 뭐라는 거야 아이씨 뒤지고 싶나 그냥 지환이 딱 봐도 고등 때 일찜들이 시덕들 놀릴 때 거들다가 뽐먹는 포지션 저 그냥 찐떠였어 찐떠 놀림 당하는 찐떠였어 나 근데 우리 반에 고3 때 오타쿠 있었는데 반에 걔 그림 잘 그렸거든 그림 그린 애들이 오타쿠가 많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걔한테 망가 그려달라고 그랬어 야잘 때 안 된대요 근데 그런 거 안 그린다고 장난으로 장난으로 그런 거 안 보지 이분 고등학교 인원수가 5천명인가요? 무슨 썰 풀 때마다 별의별 사람들이랑 사건들이 생겨나네요 아 제가 두루두루 친했어요 다른 반에 많이도 많이 가고 원래 반에 있으면 일찜들이 빵 사오라 시켜가지고 다른 반에 대피하거나 독서실 가 있어야 돼요 도서관 거긴 일찜들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반이랑 두루두루 친해졌죠 뭐하냐 쟤 아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버드 아 야 폰타 왜 씹혀 나갔는데 화살 이거 튕긴 거 아니야 이거? 카이가 튕긴 거 맞네 아 아깝다 아 얘 안 오잖아 지금 이건 올 시간 한참 전하다 둘을 이긴 않아요? 카이가 튕겨서? 안 와 안 와 안 오고 있어 진장 페이사 믿고 있었다구 월튼 누가 산나? 아니면? 좋단다? 그럼 너무 좋지 훌렁하다 상대 한 명 튕겨봐 기모띠야 그냥 어... 이거 안좋아할 사람이 어딨어? 왔구나! 돌아왔구나 카이자! 반갑다 파워 일은... 됐다 인마 오빠냐 채굴해야지 뭐 야 무슨... 어 야 돌았는데? 아 아칼리 진짜 저거 말도 안된다 아... 더러워 챔프가 멜모셔스랑 마법사의 최후가서 지완템트리로 탐교욱 시키죠 예 그럴려구요 야 이거 다 쫄리는거 아니야 궁예 이거? 허어어어 잡았어 개쎄 와 돈 천원주네 달아 무치달아 이거 과거 멜모셔스 아니 되게 오래 버텼는데 허어어어 아 맞았어 아 아 망했다 나 괜히 갔나 시키 에어어어 아어어씨 뭐야 이거 미친새끼 아냐 아어어어어 뭐야 아 힐 쓸걸 아 저 안죽을줄 알았어 힐 안써도 살줄 알았어 아니 나 이거 라이즈가 용... 당연히 나는 이거 빼서 용먹을줄 알았거든 용쪽 가나보다 하고 탔더니 시바 여기로 가지네 이거 다음에 뭐가냐구요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템 뭐가지? 수은장시 띠? 마저 끌어모아야죠 그냥 영웅까지 끌어모아야지 아칼리는 이제 그 궁 딱 나한테 들어왔을때 그때 살면 내가 이기는거야 그때 죽으면 끝이고 게임 오우 야 센데? 오우 야 센데? 그때 하나 맞았다 하지만 백포 궁이 너무 야루졌다는거야 끝낼 수 있나 이거? 못 끝낼거 같은데? 20초 어 이거 끝낼수도 있겠다 이거 40초인데? 아칼리랑 카밀이? 나머지는 고기에요 고기 고기 둘에 뻑뻑살 하나 아칼리 진짜 대상팀 아 아칼리 진짜 대상팀 아... 캐릭 아유 고맙습니다 저녁은 아 이번 현직 휴다 뭐하지? 아칼리 변했나? 아칼리 하렴는데 아칼리 하렴는데 안 내용 근데 이렇게 안경 닦으면 좀 간질하지 않아요? 안 벗고 그냥이렇게 손끗단 Кстати 미안함 진청도 버전 듣고 싶습니다 오빠 커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Is 아 저도 캠 끄고 저럴 수 있어요 캠 끄면은 근데 캠키고 하는 거랑 끄고 하는 거랑 다르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이 키키키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뭐 하라네요 하라니까 왜 이렇게 토잉은 안돼요? 이거 닫다기큐다 이거 토잉 뺏겼어요 그 아 역시나 흠진 냄새가 나더라 고양이 냄새가 나더라고 근데 또 편해 이게 이게 하이큐 보다 솔직히 긴장 안 돼서 편해요 아 뭔가 하이큐는 너무 부담돼 하이큐는 일단 좀만 못해도 아 씨바 닫다기 새끼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이거 여기는 마음껏 남탓 할 수가 있어 이게 사실 하이큐에서 챌린저가 잘못해도 챌린저 탓하면 뭐래 닫다기 새끼야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베인 모르가나? 정신 나갔지 맞아야겠다 좀 벨코즈 캐틀로 뒤지게 팔게요 베인 10개 감사합니다 아 씨발 아 아 하라블라 넌 뒤졌다 모르가나 네이스 네이스 대단하네요 버스가 게임 끝날 때 현상금만큼 특팀 아니 킬을 하나도먹어서 없는데 제압 킬이 어? 리쉬해주려고다가 아니 나 왜 제약골 안또? 나도 거기서 많이 먹었단 말이야 오우쉣! 미달리! 아니 이제 뭐하는거야 어? 아니 나 별... 나 그거 없는데 제약골 없는데 근데 이겼으니까 점수 보면서 유로 해야겠다 아 방금 레드 먹었으면 거기다 덫 깔아봤지 멘탈 나갔어 그냥 레드 뺏겨가지고 별꽃이 탓이야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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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 캐리!